여기 너무 예쁘다. 어떠세요, 느낌이? 느낌? 난 아직까지 너무 재미있어.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놀러 온 것 같아.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, 지금.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이어서. 오늘 이제 다 모이니까. 내가 제일 예뻤으면 좋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예스. 안녕하세요, 예스. 언니 오셨어요? 아, 그래? 그럼 첫 번인인가? 헬로우 베이비들! 헬로우 베이비들! 헬로우 베이비들! 화난 거 아니고, 집중할 때 이렇게 표정이 없어. 너무 예쁘다, 여전히. 정말. 아니, 밑에서 우리 애는 계속 와. 예슬 씨가 했던 그 드라마 이름 뭐지? 막 그거. 현상에 그 컷 보여. 내가 진짜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. 정확히 13년 전입니다. 아니, 그래도. 음식 꼬라지하고. 정성아 꼬라지하고. 꼬라지하고. 2006년도 거야. 언니, 마음 아파. 아니, 얼마 전에. 나 작품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알지, 알지. 아니, 근데 그거를 그래서. 야, 그게 되게 우려된 거 아니니? 막 이러면서. 보니까. 너무 재밌더라고. 진짜. 지금 당대회 제일 핫한 거. 아유, 너 아니에요. 거기. 여기인가 보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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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верх containment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완성입니다. 우린 아까 봤지? 네. 저희 샵이 같았는데. 아, 진짜?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, 언니를. 난 자주 봤어. 아, 물론 나도 방송으로 봤지. 너무 예쁘다, 언니. 너무 예쁘다, 언니. 짜증나는. 짜증나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피로 너무 좋으시다. 아, 아니에요. 저는 한 번도 전에 마주친 적이 없어요. 저는 뵌 적은 있어요. 뵌 적은 있는데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. 저 그때 매너 괜찮아요. 저 그때 매너 괜찮아요. 오, 너무 예쁘다. 아, 뭐? 매너 왜? 몰라, 그냥. 혹시 모르겠네.